조금 더 이상한 말 빨간 저장에서 상현어택 그만두시오. 그 암성 사연을 다신 하지않겠어 왜이래. 싫어해 나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너무 몹쓸 놈인 것 같아 여기에 숨겨놓읍시다 여기에 여기에 내 물품을 숨겨놔야겠어 여기에다가 놓기 제발 씨박하지 마라 얘들아 알았지? 나 훔쳐가는 거 싫어해 알지? 여기에 이것도 다 숨겨놓을까? 소울잼은 그래도 무게 적으니까 괜찮겠죠? 아니아니아니 광석 광석 좀 아니다 광석 재련합시다 어 그래 도가니에서 기타 물품 나 광석 많은데 음 됐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그거 뭐 있지? 이거 재련 있잖아요 재련 재련 이거 찍어야 올라갈 수 있나요? 무조건 강철 이걸 배워야 듀오프제 이거 다 찍어야 하나요? 무조건? 네 따네요 아 그렇구나 이거 20밖에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찍습니까? 강철 강화는 할까? 강철 강화는 할까요? 강철 강화는 할까요? 이거 뭐 언제 다 찍고 이걸 이거 뭐 하루 종일 노상 해야겠네 이거 진짜? 이거 무드질도 겁나 막 하고 가죽 조각이야 가죽이 없네 가죽이 없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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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이 있어 가죽? 가죽 가죽 그 내가 바라는 건 가죽이요 어 가죽 한 두 개만 좋아 봐 두 개 많이는 필요 없고 두 개만 좋아 봐 두 개 어 두 개면 돼 두 개면 응응응 알았어 알았어 내가 조만간 하고 갈게 이거만 하고 갈게 알겠어? 가죽 가죽 끈으로 가죽 팔 보호대 노가다 아 세상에 노가다가 필요하군요 건축용 자재 야 아 뼈다귀 어 아니 세상에 36 저 뼈다귀 갓바로 다 바꿀까? 오 아 근데 뼈가루가 있어야 되네요 가죽 내치는 또 뭐지? 철 금속으로 락핑 만들어요 천재다 근데 락픽이 없어요 생가죽 와 이 결국 이걸로 노가다를 띄어야 되는구나 강화할 수 없나? 그냥 강화해서 제련을 찍읍시다 어 내 아이템 강화해야 겠다 꽤 낫겠다 검 제작 좋았어 한 번만 겟몽 안해 내가 이래 제련 제련 노가다를 띄게 될 줄이야 하휴 하휴 내 신세가 진짜 그럼 제련해서 퍽 찍어야만들 수 있는 제련해서 드러프제도 못만들고 엘프제도 못만들고 근데 이거 제작말고 아이템을 구할 수 있나요? 제작말고 아이템을 못구할까봐 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무게보고 좋았어 던져봐도 되겠다 그냥 죽어서 써도 되죠? 굳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나? 이 생각이 들리라고 소울스토아임은 갈 필요 없고 어디 가야 되더라? 지구 퀘스트하러? 아 여기 적들 쓸어버리기 간 적이 없네 헬겐에서 바로 이동해야겠다 아이템은 결국 진행하면서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탑승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찍고 가도록 합시다 요새 그냥 탁 찍으면 다 갈 수 있지 아 헬겐 아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튜토리얼 마을 아닙니까? 제일 처음에 용의 습격을 받은 이곳 뭐야 산적이야? 아 아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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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 인간아 아 저거 죽었다 저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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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 몇 번이나 얘기 짜식이 아프다 말했지? 호나 자 너 어딨어?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짜식이 말이야 어? 아프다 말했어 안했어? 어? 어? 어 아프다 자 너 어? 저렇게 무거운 건 진짜 말 들고 다니네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다 챙길 수 있는 거죠? 어? 어? 물약은 챙길까? 가자 말아 말아 어디가? 같이 가야지 김사스갓의 말 갑시다 흠 어디로와야지 이리로 가려면은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리로 가는 길이 막혔네요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혀버렸네 사실 진행하면 나올 건 나오긴 해요 아 그럼 굳이 뭐 제작은 뭐 안 해도 되겠... 뭐야 이거 아 죽은 거구나 그럼 소식이 말해서 제작은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제작 안 해도 되겠... 아 잠깐만 아이고 무슨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저기를 갈 길이 없네요 길이 막혔어 아니네 뚫렸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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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쪽 길은 막혔는데 좀 돌아서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안되네 안되네 아 너 안된다 너 안된다 너 너무 살쪘어 너무 살쪘어 안돼 어 이리로 이렇게 이리로 하지 좋아 잘 가고 있어 그래 저기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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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쉬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됐다 이제 가면 되겠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입구 있었잖아 이런 멍청이 입구 따라갈걸 어 잠깐만 내려가는 길인데 올라가야되는데 이거 등산해야되는데 왜 내려가는 길이 나오지 끝났다 맞나 여기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어요 어 반대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필요해 어디로 와야돼 길이 왜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쓸데없이 음 다시 보자 어 오 저쪽에 뭔가 보여요 폭포가 보여 오오 아 저런거 무시해줍시다 저런거 뭐 하나하나 상대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퀘스트를 깨러가야되니까 이쪽이네요 역시 어디로든 길을 가면은 길이 다 뚫리게 돼있어 이렇게 내가 길 뚫릴 줄 알았으 여기네 여기요 호호 여기로 오고 자 마라 기다리고 있어 갔다올게 갑시다 상점에서 흥정 어떻게 하는거에요? 상점 흥정은 잘 몰라요 째시기 여기서 가죽 단디 챙겨가야겠다 목피 목피도 가죽이죠 이거 딱 봐도 곰 나오게 생긴 맵이네요 아 나도 잠깐만 잠깐만 어우야야야야 야 뭐 오우야씨 깜짝이야 오우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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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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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일단 껍데기만 챙깁시다 눈은 필요없을거 같애 어? 에일라이 돌아가기 어 잡았어 오? 아 끝났네요? 아 역시 동물의 세계라서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더 돌아가도 되나 아 퀘스트 완료했는데 그냥 집 갈까 어? 반대쪽이다 오오 뭐야 오 추워 오? 저기 뭔가 있나 저장하고 이동해보도록 하죠 뭔가 가고싶어 그냥 남자의 호기심이란거 아니겠습니까 어? 용성님 오오 오 뭐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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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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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뜨거 오 뜨거 오오오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은데도 불이 붙나? 아니 사기 아닌가 이거? 자네 사기꾼 아닌가 이거? 일단 피해해 보 일단 피해해 보 어디있어 이 용자식 이거 어? 어? 내 머리위에 있구만 자네 내려와 보게 일단은 3번 오스틱 으으으으음 일단 여기에 용이 있다는걸 확실히 알았어 오 돌아갑시다 자 여기는 가면 안되는 곳이란걸 알았어요 아직은 쎄네 어 아직은 쎄 나중에 와야겠죠 나중에 와서 잡아야겠다 와 저 쎄다 쎄다 어 많이 쎄 많이 쎄 저거 내가 나는 저걸 아직 잡을 그런 클라라스가 안돼 일단은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 저게 용이 있네 아 아따 상인 소지금 늘려주는 퍽이 뭐죠 퍽 그 퍽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일단 포기하고 에일라에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부자 모드 아이고 어 뭐지 뭔가 사운드 소리가 들려 기술에서 퍽 찍는거요 어 그렇군요 저기 있군 에일라 점프 좋아 짐승들의 속으로 깨끗이 전개했어 이제 빌카스 팔카스한테 그래 빌카스한테 일을 받도록 합시다 스키올 오 스키올은 뒤에 있죠 지금 캠퍼니언 하신거에요 네 맞아요 캠퍼니언 하고 있어요 메인캐스트 진행하다가 제가 너무 약한거 같아서 캐스트를 조금 깨러 왔습니다 아까 스키올 이어서 봤는데 스키올 어딨어 아 스키올 집 안에 있나봐요 보자 스키올 스키올 집안에 있나 여기 안에 있는거에요 밖에 있는거에요 아 여기 안에 있네요 보자 어 리아? 아 리아말고 스키올 스키올을 찾으러 가야합니다 어 아닌데 아까 여기있다 떴는데 좀더 찾아보도록 하죠 이거 아닌가 좀더 안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아 여긴가 어 어 어 스키올 일어나봐 자네 날 보자고 했다던데 그래 오늘밤 언더포지에서 만나자고 언더포지는 어디있습니까 흠 흠 흠 흠 지금이 밤인데 스키올 이제 언더포지로 이동하도록 해요 흠 언더포지 스카이 포지였나 어 어 어 거기를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아 밤중에 스키올 만나기 흠 그냥 여기서 시간 지세도 되겠네 드디어 상남자로 변할 시기 아 그래서 이제 늑대로 변할 시기가 왔군요 티 흠 야 지금 새벽 2시는 밤 아닙니까 이거 밤 아니야 이거 스키올 밤이야 아 아 지금 이 시간은 새벽으로 쉬나 언더포지 일단 스카이 머카는 아 따라가세요 네 알겠어요 스키올 일단 스키올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일단 스키올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스키올 가 얼른 가 뭐해 나 보지 말고 가 나 딴 거 할 거야 나 여기 서 있을 거야 몰래 따라가도록 합시다 내가 쟤 쳐다보고 있으면은 쟤가 안 가는 거 같아 오 나간다 오 나갔어 나도 나가야지 좋아 자 자 자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안.. 앉기 음 음 저기 가네요 어디로 가지? 오오 오 뭔가 미행하는 기분이야 어? 아 저쪽으로 가는군요 얼른가 빨리 가 아 왜이래 늦게 가죠? 바로 뒤돌아갑시다 아 나.. 오 오 멈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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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먹는 척해 빵 먹는 척해 나는 빵을 먹고 있다 나는 빵을 먹고 있다 나는 빵을 먹고 있다 쟤 왜 멈췄지? 빨리 가 얼른 가 오히려 가 아 준비되었나 아 여기군요 아 다음 시험이 무엇이든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도착완료 엇 어 에일렉 하아 그렇군요 하아 아 이 사람이 늑대니요 와우에서만 보던 늑대 늑대인가인가 어떻게 하지? 아 이 늑대인간 꼭 돼야 되나요? 이거 늑대인간 그니까 이게 나중에 막 나한테 핵폭탄을 맞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? 돼야 하나? 늑대인간 늑대인간은 멋지긴 하겠지 할까? 하기 좋은가? 합시다 좋아 예 그래야 퀘스트 진행이 돼요 아 어쩔 수 없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뭐야 오 야 무슨 피가 이렇게 나와 어 피의 의식에 참가하기 이게 뭐야 피 먹는건가 흡 야수의 형태가 추가 des 오오오 우어워 우후 우우 우우 우 우 우 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군요 아 이렇게 늑대가 되는구나 여..변신 실행 어떻게 하지? 아이템이든 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녜요 좋아서 뭐 어디 가.. 뭐 하는거야? 이거 오 오! 오! 달리는 거 봐! 당싶! 당싶! 어! 이렇게나... 정신 아아 허! 자네 또 왜 벗고 있나? 아 허 그 우리 전부로 몰살 시켜버릴꺼야 늑대 인간 사냥꾼들 제광이 이거 치료방법은 있는건가? 치료법? 치료법? 그렇군 저 아이템 하나도 없나요? 아 아이템은 그대로 있네? 그냥 다 벗고 있을 뿐 그럼 이제 스킬 쓰고 난동부림되나? 자 스킬 쓰고 이제 늑대인간으로서 난동을 물어봅시다 모두보기 야수의 형태 보자 7번 예지 4번 6번 뭐지? 5번 거침없는 힘 6번 6번을 야수의 형태로 해야겠다 이거 빼 좋았어 6번 자 변신 하다가 변신 왜 안돼 아이 아씨 그럼 그냥 갑옷 입고 일단 달려들어야겠다 갑옷 입고 일단 달려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캠 아이템은 또 다 챙기고 있네 튕기할 정도군요 가자 잡았어 여기로군 자식 자식 멍청한 녀석 어 활 챙기고 이제 뭐 무기나 이런거에 별 미련이 없네 어? 어디있지? 아 저기저기 있네요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들어와 자식아 오 강한 공격 완전 오 완전 센데요 초강력이 오 구이다 맛있겠다 좋은 아이템은 없네요 어? 활제이? 아이고 이거 활제이 아이가 활제이 활제이 반갑데이 조용히 하고 죽어라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잔인했어 나 아 나 너무 잔인해진 것 같아 아 하이러스가 아 만족스러워 어디있지? 아 이제 저기였군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이짜 좋았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녀석들을 처치하도록 해요 여기군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음 스키올이 먼저 와서 애들이 다 밑으로 도망갔나 봐요 아 여기에 있는가 그거를 열만한 방법이 있을텐데 열수 없나 이거? 뭐..어떻까..어떻까..어떻까 남기고 이거 어.. 어.. 어 애가 이뻐 좀 심술 굳긴 했지만 아.. 아..아 눈앞에 있었네 가자 음..아 근데 상식적으로 저런데 빠쎄 짜사아 깔끔하군 오..완전 센데? 어 저..저 좀 세지 않나요? 아 지금 나 혼자 자뻑하는건가 지금? 아 지금 근데 진짜 센..진짜 센거 같애 맛있겠다 늑대 인간이야 헉! 늑대 인간이야 못된 놈들 못된 놈들 못된 놈들 음.. 나 알겠어 빨리 움직여야된다는건요 멍청한 스키버 어..어..어 스키버 가죽은 챙겨갑시다 왜냐면은.. 어..골이네 나중에..가죽은 뭔지 뭔가 쓸만할거 같애 음.. 으아악! 크.. 야! 죽어버렸어 이 자식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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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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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 멍청한 녀석들 이걸 내가 알고 있었지 흐헤헤 아 나 좀 천재인가봐요 요거 밟으면 그대나무네 요거 중간에 요거 깔끔한 점 리어스 오 돈이다 돈 돈 어 물약? 돈 돈 마늘은 어 플루트 왠지 플루트는 챙기고싶은데 흨음 자식 뭐야 이거 귀하네 이 노래 오 레벨 업 나이스 챙기고 좋았어 나도 널 활로 끝내주겠다 음.. 화살 아 사과다 아 젠장 잘못 챙겼어 사과 먹읍시다 좋은 완료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 안하는데 잠들었나? 우리 함정에 빠진거 아닌가 자네 여깄군 아 휴나이 날렸다 짜식 뭐야 이거 어때? 아프지 마지막 한 방